오늘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방송은요 이불위딘 6일째 6일째 맞나? 맞죠? 6일째 방송입니다 어제는 우리 변태인 아사신어가 와가지고 세바이찬 넌 내꺼야 내 마음대로 할꺼야 라는 개의스러운 발언을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쪽벌려도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쪽벌려도 나오고 아사신어 클론도 나오고요 깜짝 놀랐어요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환기용님 안녕하세요, 율빈님 안녕하세요, 빠일라라라라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 아 이거 다 했나? 어제 했던 건데 까먹었어요 하하하하 뭐 그럴수도 있죠 안 그래요? 아무튼간 여기는 완전히 난리났어 그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봐봐 벽에 벽돌이 지금 우스스스 아 이거 어디서 나온거지?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벽이 우스스 떨어졌으면 벽에 벽돌이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야 될텐데 여긴 벽돌은 아닐거 아니야 시멘터일거 아닙니까 그죠? 삐죽이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나가보죠 자 거울을 쳐다보는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제 납치됐다잉? 그거 알아요? 응 이 거울 앞에 지나가니까 갑자기 납치를 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납치를 하더라고 이상한 애들이야 왠지 보고 싶어지는 거울이었어요 됐나?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좋아요 어우 오 여기 투기장인가 봐 어어 자 저기에 이상한 자식들이 똥을 싸고 있군요 빵야! 오 마이 갓 하핳 뭐야 없어졌어! 야 뭐야! 오! 뭐야 뭐지? 아니 뭐야 머리 맞췄을 뿐인데 왜 사라지는 거죠? 아 이상해 신비한 나라야 깜짝 놀랐네 아니 왜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어 제가 레버를 내렸어요 자 그래 뒤로 돌았어 오! 조국이 아이템 진짜 많다 그니까?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네? 감히 도망쳐? 그리고 여기에는 공사인구의 신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불꽃탄이 아니라 번개탄 상자들이 많이많이 있네요 어머나 얜 또 뭐야 아이 나 진짜 이런데 있으면 안돼요 아니 근데 얜 어디 보냐? 나 안보니? 애야? 나를 좀 봐줘 얘 뭐하는 거야 아이 얼굴에 이상한거 났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돼 목이 뭐야 저격해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바로바로 없어지네요 얘네들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막 없어져 어... 아 거기를 감추고 있다구? 오 오우 야 뭐야? 야, 얼음탄 맞아서 쓰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실패 자, 얼음탄을 한 번 써보려고 얼음탄을 쭉 세간 다음에 어? 아이씨, 왜 그래요 돌자 멍청이가 찢어져 쟤 뭐하는거야? 못 맞춘다 야 아이가 재밌는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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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이제 장난은 그만할게요 자, 얼음탄을 한 번 더 써 볼까? 얘는 빨개 벗었지? 얘는 왜 빨개 벗었지? 예전부터 나왔는데 별로 보기 좋은 욕은 아니네요 아, 맞다! 아, 잠깐만 폭탄 폭탄, 폭탄 그라나라!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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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라나를 썼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거 아, 이거 되게 어렵네 오, 오, 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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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도 또 이상한 여성이 뭘 던지고 있네요 빠이야! 자, 일단 잡았어요 오, 샷건 하나 주네요 샷건 하나, 딸랑 헐 헐 헐 헐 자, 번개탄들 하나 써볼까? 많으니까 많으면 하나씩 써야돼요 안에 누가 있는데 여기 있구요 에이! 이분 났다 자, 번개탄 번개탄 어, 참깨! 안다 안 나오나? 뭐 아, 왜 안 나와 으어어 오우 그러지마요 와우 아우, 왜 그래? 아제씨 왜 그래요? 왜 천국 수업 그래요? 아우 어? 이럴 수가 아악 김오찌이 자, 일단 김오찌 한번 soldier 1 어, 안 맞네 뭐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겠어 꿀먹는 쥬님 안녕하세요 크레넷다! 죽었겠죠? 우와 야, 뭐야 이거? 아니, 왜 안 죽죠? 크레넷다! 오케이! 야, 근데 아래쪽에 이렇게 많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으로 폭탄을 이렇게 많이 써본 것 같아요 아니, 폭탄 쓸 일이 별로 없거든 왜냐면 폭탄 던지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네, 폭탄 던지는 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어이, 폭탄 던지고 한 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는데 그건 내가 잘못 쏴서 그러는 거겠지, 그렇지? 한 놈 잡으려고? 아니, 근데 방금 전에 걔는 방탄 적기를 네, 입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애들이 으앙 거리다가 내려온 거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주인공이 다 죽여버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얘는 역시 어... 대단합니다 하하하하 봐주게 살인마, 살인마 내가 보기에는 얘는 형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하하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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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기모찌 주사 vimos 한 번 더 맞자 아!? 기모찌이이 Esteo 근데, 이거는 기모찌 주사가 은근히 많으니까 그렇죠? 기모찌 주사가 은근히 많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쓴거에요 여기는 총알이 4발 있고요 그러니까 딱총 많이 쓰라 이 소리지 그렇지? 안쓰면 죽여버리겠다 는 아니고 좋아요,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새로운 지름길이야 이게 무슨 삽길이야 이상한 길만 있어 맞뚱사님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위치에 또 상자가 있네요 상자가 은근히 많아 나는 탄을 탄에 허덕이지 말라고 상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주 감사한거죠 좋아 성냥기부 먹고 아 맞다 우리 위에를 보는 거 깜빡했어 여기에 분명히 우리 거시기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자 자 하나, 둘, 셋 뭐하는거지? 오 뭐야 총들의 2명이 오고 있어요? 머리에 방철을 여기 폭탄 어머, 갑자기 안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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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지 후후! 예하! 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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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다! 도키맨!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어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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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Loy차 오케이 정말 그렇게 널 풀이허그 하려고 하는지 아아아아 아아 мои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에country flower 왜그래 ..왜그래 깜짝 놀랐어요 ting historias through 방금 전에 자유의 남순장에 모습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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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알려줘 여러분들이 본거를 바로바로 얘기해 줘야죠 아무튼 돼지가 나한테 풀이허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싹 하고 피했습니다 엄청난 순발력으로 는 아닌가? 아무튼 아무리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한 명 있었어요. 머리 깨지 내가 어휴! 쟤 어디가냐? 얘 뭐지? 엉덩이를 때려주는게 좋겠어요 아니면 거시기를... 좋았어 하하하하하하 총도 같이 없어지면 어떡해 저 총 내껀데 오마이갓 이게 뭐야 저 총은 내껍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총은 제껍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요 이미 죽어버렸어 자 일단 여신상이 좋다고 했을 때 여신이라고 쳐줍시다 예 자 이거를 쭉 오 여신 그러니까 자유의 깨이상은 이상해요 까마귀 타고 오고 막 장난 아니야 자 깨이상은 여기 없는 모양이야 그리고 밑에 탐 봐 우왕 이야 예 자 한번 보세요 또 자 도망가자 하하하하 는 농담 이제 이쪽으로 가는건가? 아무튼 가는건가봐요 뒷두 threat 두 두두둑 두 어 왜 안맞지? 분명히 에임을 정확히 맞췄는데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어... 아아... 아아... 안돼에 으어어어... 오... 좋아 뭐가 있죠? 분명히 잘 보라고 나와있는데 거시기 빵! 어... 거시기를 쐈는데 으어어어... 자, 다 죽습니다 죽어라! 갱힌들아 어우 왜 안맞아 아 이거 정확도가 개판이야 아니 던지지 마세요 도끼 도끼는 위험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으아아아아아 노 오마이갓 내가 한 번만 죽겠어 뭐야 야 내려가서 오하하하 오 죽겠어 아아아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으면 죽었어 대박 아 너무 장난을 놀았군요 아 아까 처음에 벽에 끼네 보다가 여러분 처음에 벽에 끼네 보다가 너무 시선을 뺏겼어 자 이번에는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장난은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좋아 가보자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왼쪽에서 벽에 끼네가 아 아 좀 살짝 하더군요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권총 명중률 개판이야 예 권총의 명중률이 완전 완전 거지같아요 아니 분명히 에이만에 조준이 가있었는데 쐈는데 안 맞는거야 아 아 너무하다 자 볼까 안 맞췄어 오 이거 있었겠네 이거 으아 오케이 좋았어 엉덩이 맞춰보자 호우 제가 더치기 전에 빨리 잡아야 자 다른 데 오는 걸 봐야겠어요 방이야 아 네 아 이거를 먼저 잡아야 되네 그죠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자 이 녀석 왠지 살아날 것 같아요 거시기를 데려줘야겠어 빵이야 아이 젠장 장난치지 않겠어 아까는 너무 장난쳤어요 뭐야 다 죽었네 흐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이거 보십시오 네 장난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막 누가 날라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어 조금 살아나온 것 같아 한명이 막 이상한 소리가 훅훅훅훅훅 막 그런 소리가 방금 전에 나갔거든 아 여기 있었구나 안녕 독서지 마라 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약간 미안한 감이 들긴 합니다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죽이고 간거 아닙니까 어우 떨어질 뻔했네 아 이쪽으로 우리가 온거죠? 근데 올라갈 수가 없군요 자 여기도 오 여기 뭔가 가는 길이 하나 있어 오 아주 좋아 오오 오 안 들어가져 오 오 야 잠깐만 돈이 있네요 돈이 돈 얼마일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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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청나게 히든 에어리어리 발견된 줄 알았는데 천원 달랑 야 대단하다 한 5천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과대 포장이랑 똑같죠 뭔가 납득이 안 가는 수준에 예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수준이었어요 뭐 상관없죠 오 저기 뭔가 있다 점프 점프 오케이 자 매그넘탄인 것 같아요 매그라고 써있었거든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어 네모난거 아닌가 어 맞죠? 지도 지도조각 예 지도조각 맞는 것 같아 짠 지도조각 22 22 뭔가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요 그리고 위에도 한번 딱 살펴주고 어디에 여신 거시기가 있을지 모르니깐요 근데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 결국에는 이쪽으로도 나가는 거였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 박살이 났네요 개박살이 아 나 어린게임자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뭐지 자 브레인 에너지 오 잠깐만 그래 오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나와? 아니 아니 여러분 구멍이 이만한데 이게 어떻게 나와? 호리쉑 이게 어떻게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이상해 야 이 자판기 뭔가 이상해 냄새가 난다 자 한번 더 어 오 오 오 해제해보자 자 자판기가 뭔가 이상해요 예 개 이상이 나왔어요 자 이거 해제해볼까요? 오 오 오 오 해제해보자 어 잠깐만 왜이렇게 좁아? 어 좁아졌어 잠깐만 아니 이거 해제하는게 너무 짧아요 야 저거 어떻게 멈춰 와 이거 지금 운이 좋은거였지 운이 운이 좋은거였어요 나 저렇게 촘촘한거는 못해요 저렇게 촘촘한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가 어 저거 너무 심한데 왜 아니 고작 그거 얻으려고 오 소리 난다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면서 세바스찬의 수첩이 하나 보입니다 짠 세바스찬 카스텔라누스의 일기입니다 2012년 7월 11일 사고가 난지 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나와 난 시간이 갈수록 소워진다 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데 쉽사리 위새끼 생각에 살을 이렇게 아 이게 아 셉조랑 저번에 말했던게 이거였구나 에 술독에 빠졌다고? 에 내 일에 지장이 없는 한 내 개인 시간에 뭘 하던 남이 알 바 아니잖나 드디어 마이라가 사고에 대해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게 만들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이 된다 어느 쪽이 더 문제인지 모르겠다 마이라가 편집증에 걸려 제 정신을 놓고 있다는 사실인지 마이라가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건지 에 가능성은 있다 마이라의 감을 믿어줘야 마땅하지만 그 감이 맞는다면 범인에게 신의 가구가 있기를 이라고 합니다 아 마이라는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 에 무슨 범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나봐 아 그래가지고 자기 딸의 죽음을 쫓고 있는건가 뭐 그런거 같아요 자 일단 거울로 들어가죠 거울이 아닌데 이거 잠깐만 자 또다시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저길 보면 병원으로 오는걸까 내가 미쳐나는건가 그래 니가 미친거 같아 아 아무것도 없네 아니 뭔가 병원에 오면 간호수 누나가 옆에서 딱 지켜봐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요 잊어버린건 간호수 누나죠 신문도 없네요 오늘은 예 오늘은 신문도 없어요 전단지도 없구요 나보가 어쩌라는건지 언니 자 그리고 이 문은 왜이렇게 다소곳하게 여는걸까 다른 문은 전부다 발로 차버리면서 그지? 자 오늘도 한개 있네 난 두개정도 있는줄 알았는데 한개 있습니다 한개 어떨까요? 어쩔까요? 일단 열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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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전부다 찝어버립시다 자 이거 폭발 폭발 거시기도 야 폭발 폭발 야야야 폭발 거시기도 자 키모찌 주사 여기는 얼음덩어리 여기는 섬광덩어리 와 야 이거 쓸 데가 다 있네요 아니 아니 야야 열자국 열자국 아니고 집자국 짜잔 여긴 다 끝났군요 자 어딜 열어볼까 자 번호를 말해주세요 자 번호를 말해주세요 어딜 열어볼까요? 어디가 좋아 잘 안보이나? 뒤로 좀 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앞은 뭐죠? 맨 밑에 제일 왼쪽 번호를 해줬어야지 자 일단 이거 짠 이야 죽이네 아 오늘은 처음부터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다른거보다는 우리는 우리 돈이 제일이죠 돈 돈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하하하하하 오 GSGST님 안녕하세요 건빵을 위해 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11750원이 있다고 11750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에고니 볼트 쪽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폭발 볼트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전격 볼트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하 냉각 볼트도 안 좋은 것 같고요 하하하하하하 자 전격 볼트만 어? 기모찌 자 일단 기모찌 한 번 하고 아 맞다 우리 무기 새로운 거 얻었지 않습니까 매그넌 자 이거 저번에 업그레이드하다가 데미지가 안 올라갔죠 근데 돈이 없네요 그지네요 그지 거짓 거짓입니다 거짓 야 저격총이 완전 똥파워 똥파워 해약관도 있고 어 야 은근히 많이 은근히 많이 업그레였어요 충전시간 사거리 재장전시간 있고요 아 이거 해볼까? 아하 기모찌 자 일단 이거 하나씩 해봅시다 자 세번이나 야내니냉냉냉냉냉 님 안녕하세요 로브리즈 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기모찌 했는데 저걸 업그레이드 한 만큼 조금 저기 있었으면 좋겠어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야 이거 크로스버가 좋은 것 같아 자 다시 나가죠 아 여기 왜 들어온거지? 왜 들어왔을까? 아무것도 안했어요 기모찌 밖에 서랍 한번 열어주고 그죠? 아무것도 나온게 없어 좋은게 하나도 없고 여긴 사무실인데 지금 난리가 났네요 오! 또 있다 저판기 그리고 위에는 총알이 하나씩 있습니다 와! 이건 너무한다 사물함에서 샷건 탄 단합 버튼이 한개가 있네 아까보다 죽겠네 그럼 쏘고 먹는거야? 쏘고 먹는거야 쏘고 자 여기 자판기 또 있다 조심해야 돼 페이코이트도 많이 오! 오! 근데 300원밖에 안돼요 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해제할까요? 아니면 부셔버릴까? 이거 해제해야 돼? 아니 이거 너무 좁아요 해제하는 타이밍이 너무 힘들어 이걸 해제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버려야될까? 핵지님 안녕하세요 그냥 버릴까? 자 근데 우리는 그 두개 먹으려고 지금 5개짜리 얼음탄 한개 쓴거에요 안돼 망했네요 자 뭐 얼음탄 별로 안쓰니까 그냥 작살이나 많이 쏍시다 작살이나 예 그죠? 작살 우리가 좋아하는 어쩔 수 없어요 작살 많이 만들어서 많이많이 날려주죠 어 여기 누가있나봐 여기 누구요? 자 그런데 우와 우와 잠깐 이야 얼마가 나올까?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 여기서? 한번 재워볼까? 어 도끼도끼 천원! 천원! 완전 짜증나 완전 짜증나 이게 뭐야 누가 천원 넣었어 여기다가 과제 포장 써놨어 젠장 이게 뭐야 아니 저기 한 5,000원 들어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개판이야 개판 아무튼 매우 짜증이 납니다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거 완전 큰우로 완전 큰데 여러분 방금 좀 봤죠? 완전 큰데 그게 말이 돼요? 완전 짜증나 떨어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야야 우리 예쁜이 형사 아니야? 키드몬! 몸매가 장난아닌 키드몬입니다 팬클럽한테 쫓기고 있어요 팬클럽한테 쫓기고 있다는거 야 팬클럽 죽인다 저정도면 팬클럽 생기면 하지 그지? 안그래요 열렸어 어머나 장면 야야 여기 뭐야 상어님 있네 어디까지 상어님을 쏴볼까? 상어님 쐈는데 상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어님을 쏴봤어요 근데 한대 맞고 그지 싸네 그죠? 저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거네 자 그럼 띠띠 소리 할 때 이거를 떨구죠 띠띠 소리 할 때 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케이! 예에에에에에 헐리 쉣 자 이거지 아 다행이야 안전한 곳까지 왔어요 오케케케님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어... 야 상어 왜이렇게 빨리 오냐 얘 지능이 좀 있는데 그죠? 나는 벅창인 줄 알았으니 지능이 좀 있네 웬일이야 저기 팬클럽 또 왔어 팬클럽 개쩐다 우리 키드먼 어, 키드먼 어떻습니까? 자, 옆에서 자꾸만 팬클럽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이게 팬클럽이 아니라 사생팬 정도네 이건 완전 큰일 날 녀석들이야 오, 여기 뭐 있다? 오, 총알 있어요 권총 자, 우리는 여기 상어가 있거든 상어 어디로 상어를 어떻게 하지? 아, 불량배들이라고? 상어를 어떻게 할까? 되게 애매하네, 그렇죠? 자, 상어님이 오실 것 같은데요 상어 어딨냐? 온다, 온다, 온다 자, 상어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먹히겠죠 어! 안 돼! 아아악! 안 돼! 아악! 어악! 상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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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상어님이 오기 전에 올라갈라 그랬는데 옆에 있는 병을 짚고 있네요 하하하하 상어가 아니라 사람인 것 같은데요 대머리, 대머리 아저씨 이게 얼마나 황쾌해졌으면 이게 아니, 여기에 왜 병이 있는 거야 도대체 아, 누가 여기다 병 던졌어 누가 여기다 병을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아이, 짜증나 아니, 오자마자 내가 딱 피해주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빠르기로 그런데, 봐봐 오면 여기 오지 않습니까? 아아! 병 병에도 병을 하는구나 아, 병에도 반응을 하네 아, 병으로 유인하는 거였네요 내가 뭐 한겨 야, 여기 어떻게 가지? 병으로 유도 끝냈는데 자, 자 뭐야 들어왔어 바로 도망가니, 이렇게! 자, 빨리 가면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야, 근데 병 아, 미치겠다 여기도 병 있어 미치겠네 안 돼! ㅋㅋㅋㅋㅋ 병 있어! 오마이갓! 어우, 저기는 또 저격두가 아니, 병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차 위에다가 자, 삑삑이 소리가 또 나네요 삑삑 삑 야, 상어 두 마리잖아 앗, 또 잠깐만요 상어가 둘이에요 둘, 둘, 둘 둘입니다, 둘 어, 먹히진 않겠지? 다치지 마라 오케이! 후우! 다치면 상어밥이 될 뻔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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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상어밥 한 번 됐죠? 하하하하 아깐, 난 죽을지 몰랐는데 갑자기, 어? 아니, 왜 차 위에 누가 병을 자꾸만 넣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말았죠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 나쁘지 않아 자, 일단 우와, 여기 성냥기입니다 병도 안에 있네요 일단 여기에다가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왔지? 여기 미안해요 아니, 아니, 어디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켜 버리게 되요 아하! 이렇게 가면 이렇게 때려주면 되잖아요 맞자! 됐지! 어우! 영 왔어 왔어 신어! 흐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좋아 역시 작살은 이게 재미있어 자 작살이.. 어우 야! 여기 창문 넘어왔으면 창문 넘어왔으면 여기 곰덕에 오, 여기 곰덕 또 있네? 와, 장난 아닌데? 여러분 나 이거 안 잡아놔 나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당할 뻔 했잖아 와, 쩐다 그쵸? 당할 뻔 했네요 아까 어떻게 안 밟았지? 어떻게 안 밟았을까? 진짜 애매하다 그치? 안 밟았어 당연히 밟을거라 생각했는데 기능적으로 덜초에 설치했지만 저한테는 통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아우 아우 오우 오우 오, 안녕하세요 키드먼 나야 우리 이쁜이 키드먼 오우야 섹시한데? 너무 좋아하지마 나는 부인이 도움이니까 오, 뭐지? 오우! 아니 저 아저씨들은 뭐하는 놈들이죠? 합니다 나도 각혈 웃음 한창 mungkin 다 están 오우 야 또 나왔어 라라라라 하고 정말 싫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작살을 써야지 좋아 작살 완료 자 작살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저런 속 강력한 좋아 봐 자 유미납차 좋아 좋아 어허 키드박 너무 섹시해 키드박 얼마나 예쁩니까 그쵸? 예뻐요 그쵸? 자 일단 예뻐요 자 일단 하나를 아우 다 된건가? 뭔가 놓치고 온게 있지 않을까요? 여보 그냥 가면 안된다니까 500원이 있으지 않습니까? 500원 그냥 막 갔다가는 먹을 수 없다는 거 아까 여기 다 되게 많이 죽었는데 한 개도 없네 아 비켜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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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이템 또 있구요 무사연습님 안녕하세요 자 엘리베이터를 탑시다 배단 내려가기엔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는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냐? 얘 이상한 애네 자꾸만 이상한 데서 나오는 녀석이에요 남자가 신생겨갖고 어딜 봐도 남자 저기 봐도 남자 여길 봐도 남자 뒤에 봐도 남자 앞에 봐도 남자 그냥 남자 하하하하 야호우 좋아 짠 아무튼 남자같은 애가 애들이 많이 나와있어가지고 하하하 아니 저렇게 남자같을 수가 야 여기 횃불이 꽤 많네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아이템이 있구요 500원이 있습니다 500원 왜 이렇게 싼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교회에서 아아 자 조셉은 상태가 원래 안좋죠 자 레슬링은 아니 레슬링은 얘가 갖고 갔잖아요 레슬링은 니가 갖고 갔지 않니? 모르는 척하면 어떡하니? 기드먼 아무리 니가 예쁘다고 해도 말이야 겉막쥐이 그렇게 신경해서 어떻게 되겠니? 아 일단 뭐 겉막쥐이 심하든 말든 빨리 가는게 좋겠어요 승물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더 있다간 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자 하나 먹고 여기 상자도 있죠 주먹으로 부실 수 있는 상자 이렇게 파워는 진짜 쎄지 그죠? 이걸로 분명히 좀비를 치면 머리통이 날아가야 정상인데 그지? 안 그래요? 그냥 퍽 하고 대괄통이 날아가야 정상이죠 네 그렇지만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아 갈 길은 여기밖에 없고 아 맞어 코피와 두통을 동반하죠 아 아 아 뭐 누가 갔다고는 알 수는 없죠 어 여기에 들어간 데가 있네 자 마네킹 또 있습니다 여기 마네킹이 무슨 중요한 저거 같아 뭔가 메세지 같아요 자 지도 조각이 하나 있었어요 마네킹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마네킹이 무슨 메세지를 담고 있는 거 같아 아닌가?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건가? 자 마네킹 팔 있고요 안 부서지네 안 부서지네 자 마네킹이 강철로 만들어져 있나봐 자 마네킹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마네킹 너무 싫어요 좀 공포스럽다고 해야 되나? 자 먹고 아 이 끝인가? 없네 어 여기 있다 하하 자 천원 아 이게 저 큰 거 있잖아요 저 큰 건 무조건 천원인가봐 자 다 왔습니다 여기가 오 이벤트 신이 자 괜히 폼 재고 있어 하하하하 아무도 없는데 폼 재고 그래 자 공중에서 누가 나를 보는데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왜 그래 어! 히어린다 어 잠깐만 어 야 잠깐 어 안 돼 변한다 어 오 오 오 오 아오 선배님 왜 그래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아아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뭐야 총 쐈는데 이게 뭐죠 나는 그냥 안 하달라고만 했을 뿐인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니 하긴 요구남인데 그치 자 자 대불로 변하기 시작했대 아 그랬구나 좀비로 변해가지고 자 그자가 선배를 이용해서 나를 막으려 할거에요 오라는 쌩뚱맞은 소리하고 도망가고 있네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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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가네 안 가네 저기 서있는데 여러분 저기 서있는데요 어 레슬링이 말 거는거야 어라 자 레슬링 열어라는 반말이잖아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아무튼 빨리 열어 맹구야 아 쟤 또 저래 왜이래 아 쟤 왜 저래요 미쳤나봐 야 도망은 진짜 빠릅니다 쟤는 나중에 대도둑이 될 것 같아요 정신병자도둑 아무튼간 지금 도망 진짜 빨리 간다니까 아니 뭔 이벤트가 나오면 그냥 도망가 없어요 네 난 진짜 빨리 뚫고 나왔잖아요 자 아무튼 일단 들어가보자 오 여기 무슨 단거가 맞네요 단거 위험 인하성 어머 이거 잠깐만 오 인하성 문지리래 조심해야겠네 인하성 문지르니까 총 쏘면 망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불꽃이 일어나도 안된다는 소리 아냐 그치? 마네킹 훔쳐도 된다는 소리죠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아 기분 나쁜 녀석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마네킹이 많아 몸매만 좋으면 닫니까? 어? 마네킹아 이런 더러운 마네킹들 짜증나 됐지? 됐지? 자 하나씩 아니 왜냐면 마네킹이 좀 무서워요 아 마네킹 완전 무서워 짜증나 근데 얘네 전부 다 여자 마네킹이야 변태 여기 변태가 살았나 남자 마네킹이 없어요 니가 어떻게 된 일이야 변태만 있나봐 야 뭔 소리가 나는데? 오오 야야 아 저번에 쟤가 거시기 쏴가지고 잡았던 그 녀석 같은데 어 걸렸다 하하하하 걸렸다아 자 나는 그렇지만 널 안 좋아해 별로 그러니까 난 나가야겠어 집으로 자 여기서 총 쏘면 망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성냥캐비 하나 먹고 야 카드 긁어 카드 오 마이 갓 뭘 무시해요? 오 여기 한 놈이 있었어요? 자 저기 왔다 갔다 그리는데 오우 야 어둡게 하니까 잘 보여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뭐지? 하하하하 좋아 좋아 뭘 무시해 뭘 뭘 뭘 뭘 무시했나? 뭐 무슨 뭔 소리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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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냐 아 얘 가면 안쓰는건가? 가면 안쓰는듯 근데 마네킹 만드는 공정이었는데 마네킹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찌붕되어 있잖아요 어 아니야 어 오 야 뭐야 저기 뭐야 오구구구 비둘기야 먹자 마이깡? 오우 오구구구 잠깐만 야 뭐지? 뭐지? 자 공장 카드키입니다 마네킹 공장이 있던 시체 옆에서 발견한 카드키 이래요 자 아무튼 오우 야야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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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뽑아 도끼도 있네 도끼 자 천천히 이동해서 우린 도끼 사리마가 될거에요 자 도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세바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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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님 카드 긁었습니다 어 이제 나갈 수 있는건가 자 나가냐 오케이 좋아요 아주 나쁘지 않아 아하 어휴 기억나왔네 여기다가 총 쏘면 터질까 지금 다 빠져나왔는데 한번 총 쏘볼거야 밑에다 이야 아 프레시에요 오 셉조 오 셉조 살아있어 오 셉조 살아있어요 오 셉조 살아있어요 나는 솔직히 키드만하고 같이 다니고싶거든요 셉조는 파트럴소 실격인거 같아요 왜냐면 남자라서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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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기 뭔가 걸려있는거 같아 아아 역시 이 녀석이었군 근데 얘 어디있는거지 여기 물밖에 없는데요 여기다 떨궈놓으면 물에 떨어지는거 아냐 쟤 왜 저기있어 짜증나게 쟤 뭐야아 자 일단 써보자 설마을 못 먹지는 않겠지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아아 내려가다 까 diamond 못봤는데 못봤는데 야 여기 또 숨은거 아냐 아니 얘들문에 이 돈이 없는д 없어 그냥 곳 곳에 다있어요 자 여기 세븐헠attan 저게 주인공 아냐 세바스챈은 그냥 커접이고 어딜간에 있는 게이상 좋아 세파스찬 카스텔라누스의 일기입니다 2012년 8월이래요 지금 견디는 게이상 직업 문제는 무조건 무족하다고 생각한건지 조슬가는 방금 신참 교육 임무를 배정받았다 아 애복 임무다 자 애복 임무래요 신참이 애네 그치 키드모는 세파랗게 어린 녀석이지만 요새 신참들이 다 그렇듯 답답한 면이다 내가 살짝만 교본과 다르게 용통성을 발휘해도 키드먼이 날 흘려보는 게 느껴진다 이 녀석은 사건 해결을 하려면 그거라는 것도 일의 일부라는 점은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2012년 8월에 키드먼이 조셉이랑 세바체는 있는 곳에 배정이 되었다는 거죠 신참 교육하러 키드먼은 성격면에서는 차가운 여자다 거리를 둔다 키드먼의 임무는 관찰하고 보조하는 것이지만 가끔은 샬라의 표면에 관찰하는 과학자 같을 때가 있다 우리를 보고 배우려기보단 우리를 감시한 느낌이다 그 여자는 뭔가 느낌이 수상한데 그게 뭔지 꼬집어 말하자 느낌이 수상하대요 조셉은 늘 그렇듯이 내가 과민한 거라고 한다 아마 조셉은 여자에게 반한 것 같다 이것봐라 일단 그 여자가 있을 땐 조심해 행동하는 게 좋겠어 별로 미덥지 않게 생각하네요 키드먼은 뭔가 구리구리한 게 있다네 방구 냄새가 좀 나나봐 방구를 많이 끼나봐요 키드먼이 그런 여자였군 야 이번에는 신문지 바로 앞에 나왔네요 리스폰은 어? 어? 간호수 누나 어디갔어? 어! 어 깜짝이야 어 간호수 누나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지 마요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자 수사관 실종 연쇄살인범의 수사관이 실종됐대요 수사관의 신원과 행정은 불명이랍니다 지방 연쇄살인범 수사가 미결로 남았다 경찰은 책임수사관의 실종은 부인했다 아 이거 수사관이 실종됐다고 자 우리 간호수 누나도 있고요 자 내 방에 있는 야 이거 지저분하네 야 이거 뭐야 여기서 잔 거야 지금? 완전 바퀴벌레에 기어다닐 것 같은 그런 방인데 여기서 자고 일어난 거야? 와 이거는 너무했다 아니 병원 시설이 왜 이렇게 안좋아 병원이 완전 무슨 다 뜯어져가지고 다 폐허가 되는 것 같네 시선 너무 안좋은데 자 뭐 안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개를 까보죠 자 여기서 깔 수 있는게 지금 자 번호 한개 한개 단 한개 아까 한개 더 있었는데 그거 그죠? 자 오랜만에 오셨다고? 아 그렇군요 2-2번 2-2번 영희님이 말씀해주신 2-2번 좋은게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2-2번 고! 이야 자 오늘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완전 좋아 아주 좋아 완전 좋아 이야 이거는 무슨 돈만 나면 돈만 돈 사람은 돈이 많아야돼 좋아 오우 예 이야 24,550 24,550 24,550 자 24,550 이거 어디다 갔을까? 김오찌 안은 데 써야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김오찌 안은 데 써야겠죠 자 보자 어 딴 거를 올려볼까? 여러분 뭐 올려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 올려볼까? 탄약이 문제가 아니라 강 무기들의 탄창 크기를 좀 올려볼까요? 어? 달리기? 하하하하 선수 05I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이 24,550원이었어요 3만원인데 이거 올리려면 너무 많이 들어요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탄창 크기 올려보자 으아 김오찌 자 김오찌 한번 해주고 아 이게 별로 저게 안되네요 어? 자 김오찌 한번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오찌 자 김오찌 한번 더 김오찌 자 이거 전부 다 올려도 되겠어? 하하 이건 좀 아깝다 그죠? 크로스보우 크로스보우는 좀 아깝네요 한번 더 올리자 한번 더 김오찌 흠 뭐가 변태야 김오찌 하는데 내가 기분 좋다는데 왜 아 내가 좋은게 아니라 여기 세바스찬이 좋다는거죠 내가 좋은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좋은게 아니라 세바스찬이 좋은거에요 내가 대신 말해주는거에요 아하 김오찌 자 김오찌 야 이거 왜 하나 더 눌렀지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누른건 아니었군요 자 한번 더 김오찌 자 김오찌 자 이제 안해 김오찌 하하하하 나 변태를 못하니 사실은 뭐 변태죠 흐흐흐흐흐하 으하하하 에? 남자는 다 변태에요 남자는 다 변태에요 왜 그걸 모르니? 자 거울을 쳐다보기 전에 가자! 아 삼촌은 데미지 아무거나 하자구요? 근데 이미 나와버렸네 미안해요 토끼님 철컹 철컹을 할 짓은 안했어요 여러분 날 그렇게 더럽게 보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난 최하하하하는거 아닙니다 최하하하하 아 잠깐만 오 야 총알이 있어요 역시 나는 총알이 좋아 이따가 업그레이드 하죠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요 뭐 운이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내가 분명히 저기에 달려있던 녀석을 쏟아트렸습니다 적장을 물리쳤는데 아니 밑으로 분명 쭉 하고 떨어졌다 이거죠 쭉 하고 떨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얘 어디야? 아 여긴가? 요기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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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로 갈 수 있겠죠? 설마 갈 수 없는데 놓진 않은 습관입니까 그쵸? 탄 엄청나네 왜 어디 뭐 탄 아까 그거 나온거요? 일단 장전 탄환을 많이 장전 많이 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덟 발이나 지금 저게 가능해요? 자 이거 먹고 저쪽으로 가야봐야겠는데 그치? 아! 아 노! 오 야 위험한거 들고있네 폭죽 폭죽 너노해 폭죽 너노해 폭죽 너노해 안돼 오 오 폭죽 여러분 폭죽 가지고 놀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네 조심하십시오 폭죽은 위험한거에요 네 폭죽 가지고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난 총알이 없는거 같아요 아 분명히 총알을 드럽게 맞았는데 다 어디간거지? 아 짜증나 마네킹이 나를 열받게 해 됐습니다 오우 위루나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지금 아까 위에서 떨어뜨렸던 녀석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정상이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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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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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잠깐만 오우 여기 천원이 아니 천원이 아니래 오백원이야 오백원 자 그리고 다른데 갈 데가 있나 여기는 못 지나가요 떨어지면 죽겠죠 열쇠 있어 열쇠 여러분 이야아 이야하하하 후우 자 열쇠 열쇠 이런 열쇠 거시기 열쇠 가만히 있었잖아 그럼 죽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죽진 않았나봐 좋아 자 세프트가 오우 깜짝이야 아 얘가 상어가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이 진화한 형태 뭔가 바이러스에 맞은 녀석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말이 되지 않나 하하하하 아까 대머리였어요 머리카락 있었다니까 저 저 물고기한테 물고기 아닌거죠 그러면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자 넥스트 챕터 뭔가 이상한데 물고기 아닌거 아니 아니 아닌가 자 아무튼 뭔가 이상하다 자 쓰러진 적은 몰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거 같지만 뭐 기분 탓이겠죠 여튼 오우 오 얘도 뭔가 구린게 있네 그죠 중간에 무슨 많은 일이 있었나봐 자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가자는 소린가 아 맞는거 같애요 야 이거 스쿨버스 아닌가요? 아닌가? 몰라 외국에 가봤어야지 오! 오 뭐야 기드문 왔어? 어디? 기드문 뭐하는거야 오 맹아지 뿜는다 잠깐만 다리 털난 녀석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간다간다간다 야야야야 다리 털난 애가 야 뭐야 공깨이같은게 여기에 뭐야 이거 돼지거미 아냐! 으악! 으윽! 잠깐만..아이...맛이 없어요? 어어엇!야 난 맛,맛이 없다고 어어어구 여기요 어어엇 짜 오우야 오우야 하면 안돼 야,갑자기 버스가 야! 어? 목가가 돼있어 저 약간 빛버스가 어디서부터 가진다는거 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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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얼굴 잘생겼다고 그래 잘생겼어 뭐라고 자 일단 정신경 안 죽어 뭐야 뭐야 왜이래 흔들지마 벌미야 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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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만 흔들어 벌미 나인거 같잖아 이런 계기가 생겨서 벌미날 뻔했어요 완전 완전 싫어합니다 총알 총알 많다 오 기모치 주사 잠깐만 아우 기모치 여기는 기모치 주사 쪘다 이런 척재적소에 기모치 주사로 나오지다니 어디가나요 거기서 돌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아아아 여바제 멍키 여러분 보셨습니까? 돼지. 돼지 돼지 말로입니다 자 돼지 거미의 말로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 뭔가 이상한데? 저 위에 상자가 되게 많네 난 상자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요 누가 바로 쳤어 야 상자를 왜 쳐 어! 어! 아이씨! 성도 차면 안돼요 자, 다이타마이트를 갖고 있대 우리는 조심해야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검덕을 써주면 되는거에요 자, 갓! 아, 거미가? 아니, 거미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거미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잠깐, 뭐야? 여기 있나? 오마이갓 야, 녀석 뭐야? 자, 위에, 오! 저격수다! 아니, 분명히 머리를 때린거 같은데 야, 저런 동그란 머리가 왜 안맞는지 모르겠어 야, 야, 야! 머리 때렸으면 머리 맞은 척이라도 해야지 아, 야! 진짜 너 이게 조준 제대로 해도 안맞는다니까? 이상해! 이 게임 이상해! 내가 쏘는대로 제발 맞아줘 오, 치질 치질! 위에 적어있다 아냐! 자, 이럴때 저격을 써야죠 야, 여기 되게 무서워 빠악! 자, 아킬레스건은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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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무서워 아, 쟤들이 너무 불쌍한거 같아 당황하지마 야, 거시기를 쏘고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어! 아악! 오, 야, 뭐야 여기 뭐야, 뭔 짓이야 야, 난 싸우기 싫어 아휴, 오마이갓! 앗! 야, 온풍가가 되고 있어 야, 온풍가가 되고 있어 야, 나는 왼쪽에 쏴는데 왜 더 오른쪽에가 맞는거지? 좀 이해가 안가는데 동네님 안녕하세요 오, 정말 이상해 아, 위에도 많구나 야, 위에도 많구나 야, 위에도 많구나 야, 위에도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야, 위에도 많구나 응급이 많다 너 고자를 만들어 주고 있어 으아아악! 너도 마찬가지다 오! 오!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아파? 어어? 어 livro 어어! 와우! 야! 왜! 왜왜, 왜왜, 왜, 왜 다이나마이트를 던지다가 오, 이거 뱉어 어어...! 노! 아니 쟤 왜 폭탄 잘 던지다가 갑자기 누워? 뭐죠? 왜 갑자기 죽지?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내 짓도 안 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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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눕지? 이해가 안 가는군 갑자기 폭탄 잘 던지시다가 재밌게 하다가 죽었어요 오우! 오우! 죽었어? 안녕 아니 뭐같애 비만이야 비만 비만 비만이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 또 또 또 또 그래 아 신스님 안녕하세요 자 수류탄으로 빵! 다 박살을 했습니다 멀미가 올 것 같아 멀미다 멀미다 그런데 수류탄 한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라나다 오우! 하하! 그라나다 하하! 후우! 야 왜 안 이거냐 아 이거냐 아 이거냐 여기 있는 녀석들이 오우여 칸이 흔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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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싸관없는 녀석 아 짜증나네 아 그라나다가 뭐냐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봤어요 녹방에서 흐흐흐흐 하하 나중에 봤을 때 그 야 돼지 돼지검이 돼지검이 하하우! 유! 야 기둥은 진짜 운전자네 너도 등장이 너무 안 됩니다 용희 미안한데 으아아악!!! 자, 돼지 거미의 말로입니다 터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윈! 돼지 거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불면 죽습니다 자, 우린 엄청되게 이곳을 아, 이것저것 왔다 갔다 했다고 어, 무의미야 우와, 역시 인텔리야, 인텔링 아, 그 누워있던 이상한 생체 생체 그거 오오 자, 이걸 지날 때마다 등대가 꺼진대요 야, 셉초 장난 아니네요 쩐다 야, 셉초 진짜 똑똑해 오! 오, 잠만, 잠만, 잠만 어어, 아아! 뭐야, 오른쪽 배에 맞았어 야, 저국수가 어디 있었나봐 자, 일단은 한 놈도 못 올라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 한 놈도 못 올라오게 해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적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병이 있으니까요 네, 병이 있으니까 유인해 보자 자, 여기다가 유인한 다음에 자, 이제 들고 올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들고 올 거 아닙니까? 오, 올 거 아닙니까? 오면, 두 명이 있으니까 당냐! 안, 안 죽나요? 오! 오!!! 오!!! 오, 쉿, 홀리 쉿 Healthy 쉿 야 야! 왜 이렇게 그래 끊지마 끊지마요 안 돼 죽을 뻔했네 아니 드럼통이랑 너무 멀리 있었나봐요 드럼통이랑 멀리 있었어 나의 예상이 빛나가다니 이런 젠장 자 이번에는 기모찌를 알겠습니다 위로키트 이번에 처음 써보여 한번 써볼까? 자 보자 오 뭐야 아싸 호랑나미 야차 스마파 오우야 좋다 아하 기모찌 야 이거 완전 기모찌네 어우 취한다 어우 쩐다 또 먹고 싶어 또 먹을까? 여러분 취한다 우와 아 취한다 자 이번에는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던지는거야 자 그럼 저기로 오겠죠 여러분 성공하겠습니다 성공 여러분 성공으로 외쳐주세요 성공 성공 좋아 좋은 놈 왔다 한눈 더 없나? 이럴수가 두눈밖에 없더니 빵 이렇게 해가지고 쟤네 일어나잖아요 잘봐요 잘봐요 라라라라라라 하하하하 으헤헤헤하하하하하하하 폭탄 한방에 안 죽는가봐 폭탄 한방에 안 죽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센슈아 하면 안되겠어요 방금 여행 연습폭발을 했습니다 술탄을 잡은 애가 불타 죽었잖아요 그 술탄을 땅에 놔두면서 옆에 있는 녀석은 빵 터져 죽었어요 빵 터져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좋아 자 이번에는 작살을, 이건 작살잼을 할거예요 작살잼 아 작살잼이 아니라 우리 눈뽕잼, 눈뽕잼을 봅시다 자 그런데 아이템이 있네요 역시 돈은 많고 볼일이야 아하 오우 잠깐만 여러분 이야 한개 더 있어 한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애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봐봐 자 이렇게 시끄럽게 드르드르르 소리나는데 쟤네들은 못 본척합니다 와 되게 착한 애들이에요 매너가 있는 좀비들 매너 좀비 매너 좀 자 자 이거 잡입하는거죠 잡입 잡입하는거에요 잡입 자 잡입 잡입 액션 좋아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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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청난 잡입 액션이죠 하하하하 이야하하하 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병 병 하나 마련해봅시다 자 우리 아버님 댁에 병이라도 하나 장만들 드려도 될텐데 그죠 하나 없나? 병 오 여기 드럼통 또 있어 예 안녕하세요 병 없나 병? 이런 병 이런 병 병 어디갔어? 병이 없네 에라이 몰라 드럼통에 갖고 뭘하지 자 유인해봅시다 호랑나비 하지 마시구요 쟤 뭐야 안타네 미치 그리지마요 아니 그리...그리...그리...그리... 아니 왜...왜...왜죠? 죽은 척 하지 마세요 오우 어후... Champs 복종스럽나봐 오우... 으웨!!! 안돼 야 돈이 없어 오마이 갓 단이 없네요 하하하하 나 총알을 너무 쓸데없었네 하하하하 하핳 안돼 그러지마 아이 거시기 맞췄는데 이거는 약점 이거 잘못됐어요 약점을 맞췄잖아 약점 맞춰면 한 방에 죽어야죠 아닌가요? 게임이 잘못됐어 왜? 게임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아주 많이 뭔가 게임이 많이 잘못돼 오 잠깐만 저기 저격수가 있는데? 메가미님 안녕하세요 오 뭔가 예뻐 보인다 오 누가 날 본 것 같아 어? 아닌데? 뭐야 나 왜 눈가리 나왔죠? 아니 안 보인다 야야야야야야 급소가 안 보여 급소가 야 급소가 보여 야 급소 급소 에이 젠장 급소를 맞추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요 아 급소가 안 보여가지고 급소를 맞춰야지 한 명이 죽죠 그쵸? 응? 급소를 맞춰야지 죽는거야 여러분 한 방에 뭘 모르시네 어? 어? 우리 총알이 없네 너무 쓸데없이 썼네 급소를 맞추려다가 아사신호나합시다 아사신호나합시다 아사신호 WAT 뭐야 곰돈 누가 여기다 설치했어 어우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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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누가 곰덫을 여기다 설치한거야 이런 빌아먹을 누굽니까 누가 저기다 설치했나요 누구야 아니 저기 곰덫이 있을줄이야 아이 내가 곰이야 자 일단 이동하자 아니 아사신호를 멋있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쭐우쭐할라 그랬는데 실패! 실패! 실패할 수도 있죠 안그래요 방금 전에 기모찌 약을 먹었는데 실패했어요 어 뭐야 또 있어? 아까 무비맹 저격수는 잘못 같구요 얘 좀 위험한 놈인데 뭐야! 뭐야! 뭐죠? 뭐야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느꼈지? 어... 뭐가 보인거지? 일단 뭔가 안되는 날 아니야 오늘 되게 예쁜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 고자라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앙 죽음 자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좋은 어 기모찌 주사 또 있다 기모찌 주사 만땅 와 얘 만땅이네요 만땅이란 입 가득 찼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죠 자 한번 먹어보죠 으앙 기모찌 아 좋아요 아주 기모찌하군요 자 혈액 응고잼입니다 환불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응급혈액 응고잼입니다 구급용도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궁대 약품 처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셉조 배를 다시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피구멍이 나 있으니까 우리 셉조의 배를 예 다시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풀로 아니 풀이 아니고 응고재로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야 뭐야 이거 험미같은게 어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뭐야 쏘는거야? 뭔가 막 쏘는데 위험해 보인다 그만 쏴 왠지 저거 맞으면 굴로만 쏴 야 이거 뭐야 아니 나는 살아 무슨 기간포를 갖고 왔어 holy shit 아니 나 잡으려고 기간포를 갖고 해놔시잖아요 오 와 이건 좀 너무하는거 같네 아 저리가 잘못 걸리면은 볼로 가겠네 너무 예쁘게 또 하나 뭐 쏘겠죠? 아 내 눈 으아악 내 눈 일루와 가있어 야 일단 다 죽어라 내꺼야 내꺼 자 이젠 이건 제껍니다 제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 너무 좋은데? 자 저기서 애들이 오고 있어요 야야 좋아 자 조심해야 될거니 아 근데 이거 잘못 쏘다가 우리 차도 망가지는거 아냐? 야 근데 너무 오 뭔소리야 야 막 터져 막 터져 막 터져 막 터져요 막 터져요 여기 오! 병님들 오! 막 터져요 아 깜짝이야 찾아봤나? 아니 그죠? 페이프 너무 잘 쓴다 야 포파 터진다 안돼 나 죽인다 나 죽인다 그만 좀 던져 에너지가 없자니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안 보여요 오마이갓 서둘러요 근데 에너지는 별로 안달았어 나 근데 총알이 없어요 서둘러요 없어요 말 안해도 달고있다 근데 아이템이 먹고있거든요 서둘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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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래매 오래면서 또 막아달라는게 뭐야 어 야야 엉덩이 만든다 엉덩이 조심해 엉덩이 조심해 엉덩이 조심해 얘들아 얘들아 엉덩이가 당신의 엉덩이 조심하세요 엉덩이 조심하세요 어 예에에에에에 에그 재밌다 이거 그냥 나 갖고 다니면 안돼 이거 떼어가지고 갖고 다니면 안돼요 오라고 했다가 막으라고 했다가 이거 뒤죽팍죽이야 이 여자가 아이 몸매만 좋으면 다입니까? 아 몸매 좋으면 다죠 자 일단 얼굴이 이쁘고 자, 셉조 나의 엄청난 혈액 응고제를 갖고 왔어 너의 배를, 버에 빵꾸를 배에 빵꾸를 다시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셉조님 세바찬 표정 너무 좋다 오, 갑자기 안 좋아졌어 자, 뭐죠? 아,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거야? 오오 좋아, 놔줄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히히히히히히힍해여 어! 오! 왔어, 지노! 어허허 잠깐만 잠깐만 저기 어허허 미안해요 아직 뭐 지금 여기 나오려가지고 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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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다 난다 오오오 야 날라간다 오오오 하늘에 떠 있네 오오 마이갓 어어 어어 장난 아니야 야 건물 들어왔어 호우 오오오 야야 키둥 혼자 버리면 어떡해 오 오오 안 돼 안 돼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깜짝이야 야 이거 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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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날았어요 났는데 뭐지 막 날라가네 뭐죠 막 날라가 어이가 없어서 저 아사시노 좀 짜증난다 예 쟤가 루빅이었나요 루베엔인가 루베기였어요 쟤네 뭔가 어 엄청난 여성인 것 같아 아사시노가 그냥 아사시노가 아니에요 아사시노가 자 일단은 일어났는데 오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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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야야야야야야 오오 잠깐만 키둥 오마이갓 키드먼 키드먼 그녀는 키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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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야 밑에 있으면 기다리라니 저기 불타고 있는데 큰일났네 죽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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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잉빠잉 그녀가 갔어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마음씨 착하고 그녀는 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녀를 애도해줘야합니다 여기 뭐 괴물이 있나봐 여기 또 자판기가 있네 오 오와와 로또 자판기야 300원 500원 300원 그냥 큰거 하나로 줘라 와 아니 왜 세개 나와가지고 서울래기 하냐 되게 웃긴 놈들이네 아니 서울래기 왜 하나씩 주는거야 자 샷건 다 하나 먹었고요 나 지금 총알이 없어요 그지 그지 자 그지입니다 아 이제부터 거시기에다 총을 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거시기에다 총을 안쓰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맹세합니다 맹세 거기에다 총을 쏘지 않겠습니다 자 내 가슴에 손을 업고 여러분한테 맹세를 했어요 안 쏘겠죠 자 일단 여기가 끝인가 아 저기에 수첩이네 수첩 아 자 수첩 하나 있습니다 세바스찬 카스텔라누스 일기래요 2012년 9월 1일이랍니다 마이라가 사라졌다 며칠째 소식이 없다 신고했지만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마이라의 차, 컴퓨터 및 몇 가지 물건이 없어졌다 범죄의 은적은 없다 다들 마이라가 날 버린 거라고 생각한다 다들 내가 술 마시는 걸로 말이 많다 그게 마이라가 실종된 원인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사람들은 이걸 실종사건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마이라가 떠난 게 내 탓이라는 듯한 시선이다 하지만 난 마이라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안다 누가 데려간 거다 마이라는 뭔가 밝혀내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그게 뭘까? 아 이게 뭔가 흙막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마이라가 뭔가 밝히려고 했는데 밝히려고 했는데 사라졌어요 세바스찬은 가축한 게 아니라 컴퓨터도 다 없어졌대요 자 눈부시다 아니 이 병원은 계속 그지가 되고 있잖아 그지꼴이야 계속 무너지는 거야 태형 자 우리 가사수 누나 오려고 했는데 내 방부터 들어가고 내 방 꼴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스위트홈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오는 게 예의죠 예의 예의인가? 간호사 누나 어디 갔어요? 어라? 오 아 간호사 누나 너무 예쁜 것 같아 나는 간호사 누나한테 빠져버리고 있어요 자 일단 신문 만나볼까? 오 신문 저택 전소입니다 백년 역사의 저택이 전소됐대요 방어 가능성 존재 빅토리아노 사유지가 전소됐다 방어로 추정된다 은둔한 건물주의 행방은 불명입니다 오 아 아 아 루벤 루벤인가 걔가 그 뭐야 불태우고 지하로 숨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자 자 푸른신발님 안녕하세요 홍자시작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어떻게 됐든 말든 일단 거시기한 녀석인건 알았으니까 우리가 얻은 열쇠를 여기서 또 퐁퐁 써봅시다 야 왜 자꾸만 하나밖에 안 나오지? 흐허허허허허허허허 자 우리는 하나 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군요 어 그래도 여기 거의 다 깐 거 같아요 루벤 빅토리아노잖아요 루빅 빅토리아노가 아니고 그죠? 야 하나 하나 3-2 고! 일루와 3-1 열려있어 우이우 아 잠깐만 잘못 늘었어 우이오 3-1 비둘기야 먹자 말똥 말똥 우이우 우이구 자 일단 아니 3-3 3-3 3-3 3-3 3-3 일루와 3-3 일루와 3-3 3-3 안보였다고 저거 하지마 별명하지마 일루와 후아아ifying 비둘기야 먹으리 먹자 말짱! 말짱 후으응 자 3-2 어 좋아 3-2 짜란 오오야, 아야야 이건 좋아 이건 좋아 estate죠 총알 중에서 가장 센 마그넘타 6발 슈퍼 파워! 마그넘! 이건 완전 좋은 총이에요 여러분 다른 총알이랑 비교하면 안됩니다 슈퍼 파워! 슈퍼 파워! 슈퍼마그 슈퍼마그 자 여러분들이 잘 골라주네요 일단 기모찌 하러 갑시다 가자! 또 아냥! 안녕하세요 페이킹 쏘다 좋아 도박을 해줘야죠 그리고 기모찌 한번 해줄거야지 7천원은 있는데 뭐할까? 7천원 할 수 있는게 근접공격때문에 쓸데없는 것 같아 이걸 아무리 올려봤자 다 올려도 240밖에 안된대 세바찬 물주먹이잖아 여러분 알죠? 에 에 물주먹을 2배하고 40% 더 해봤자 한 대 덜 때리는 한 대 덜 때리는거잖아 저걸 뭐하러해 7천원 갖고 뭐할까요? 7천원 갖고 뭐할까? 7천원 갖고 좋은 예 의견이 있으면 7천원 갖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탄이 떨어지면 주먹으로 때리라고 그러다가 맞아 죽죠 예 예 자 어떤거 7천원 있는데 솔직히 하나 기모찌하면 끝날거 같아 하하하하 모를까 뭐 올릴까 마그넘 올리라고 마그넘 뭘 올려요 데미지? 데미지 못 올립니다 땡 연사속도 재장시간 이런 필요 없을거 아니야 그지 예 예 샹남자라 근접전하라고 체력과 주먹으로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체력을 안 올렸네요 아 그런데 만원입니다 우리 거지라서 안돼요 네 여러분 거지입니다 거지라서 안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 거지입니다 거지 그지 예 그지기 때문에 안돼 하하하하 너무 슬픈 현실이다 사낵소지 갯수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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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뭘 올리라고요 um 5천원 6천원 야 저격도 6천원이에요 왜 어 모았entre 체력 올리라고 아 킵 하라고 어어어어어 기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모찐 이따가 갑시다 난 나가게 해야겠어 또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좀 많이 얻어야 될텐데요 쟤 뭐해? 야 뭐해? 염산인가? 아, 염산이라고 이게? 염산이랍니다 여러분, 염산의 얼굴이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오, 야 여기 아이템 상자 있어 염산 두통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아, 여기에 이거를 해제하면 염산 파이어를 없앨 수 있는 거구나? 아, 치익한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자, 일단 치익은 뭐해요? 어, 별로 좋지 않아 어, 건물이 부서질 것 같은데? 뭔 자판기 어디? 자판기 어딨어? 아니, 자판기 못하잖아, 지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판기 안 되잖아 어허 이 사람이 아, 맞다 샙쪼 어디 갔지? 샙쪼 샙쪼 샙.. 샙쪼 야, 열차 위를 지나가야 하는 생각인가 봐 지금 열차 보이시죠? 네, 열차 위를 지나가야 하는 생각인가 봐요 자, 샙쪼 재수없게 잘생겼는데 진짜 남자가 봐도 3개, 3개 3개 3개! 3개 나왔습니다 3개 황모 군님 안녕하세요 이거 쏘라는 듯한 잘 쏴주세요 내려가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씨, 굳이요 하자 오케이, 굿 아, 됐나? 오! 자,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자, 일단 어나더웨이를 온대요 안녕, 잘가 아, 근데 샙쪼도 여태까지 살아남았으니까 뭐 죽진 않겠죠 왜 떨어지진 않겠지? 아, 내가 왜 그러냐면 바이오아자드 레벨레이션 2 하면서 꼬맹이로 자살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꼬맹이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살을 시킨 건지 어, 오우 오우, 이 아저씨 또 있어 야, 우리 사각형님 오우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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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저게 오우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우 브레인 서바이벌 근데 못 누르네요 아, 자판기가 작동이 안돼요 자, 사각두형님이 저거 사일런트힐의 삼각두형님의 그 사촌동생인가봐 예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죠? 함정? 피자! 사각형님이 쓰는 피자 아닙니까? 피자 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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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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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몽상가가 뭐예요? 몽상가가 뭐야? 자, 아무튼간 오! 오우 에? 방금 이상한걸 본거같은데 방금요님 제가 손이 미끄러질뻔했어요 아이구 손이 미끄러졌네 좋아, 가자 천천히가서 날 사람 할사 시노 후헤헤헤헤헤헤 오빠 오! 오! 자, 우리 요기서 아까 필살기 필살기 마그! 마그, 이 녀석 한방에 죽겠지? 여러분, 필살 마그 피아아아아아아암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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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غ 자 필살기 야 필살기 쓸 때는 외쳐 줘야돼 이야아 아 잠깐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야아 필살 마그~~~~~~~ 빵야 죽었겠죠 와 죽었어 이야아 대박 부셨습니까? 필살 마그? 에어엤!! NO! NO! 오 마구가 아닙니다! 매그넘! 매그넘의 마구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상관없죠 좋아! 아 총알이 있었다고? 좀 기다려 봐요 애들 좀 쓸고 애들 이쁘게 점여줘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들 예쁘게 이렇게 토막토막 내줘야지 이 녀석을 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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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질은 소중하니까 야 뭔 소리야 여기 염산이 있네 염산 염산 조심해야겠어요 총알 많아요 보실래요? 총알 많잖아 아하하하 자 보십시오 총알 총알 많습니다 맞는데? 총알! 즉석 총알 총알은 아니지만 화살이죠 화살 즉석 화살을 만들 수 있어요 오! 야! 뭐야 쟤 왜 뒤에 있어 잠깐만 뭐야 저기 한 명이 새로 나왔어요 아까 분명히 저기를 다 잡고 왔는데 왜 저기 한 명이 있는 걸까요 알 수 없군 아 자 근데 왼쪽에 크로스벌을 잡고 있네요 자 크로스벌을 잡고 있다는 건 폭발 화살이 있다는 거 어머 왜 앗싸 시인어! 흐흐흐하핰하핰핰흐핰 핰흐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나도 몰라 여기 염산통을 무력화시키도록 합시다 이거 이거 뭔가 허공에다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휘하는 것 같아 그쵸? 그런데 해제가 됩니다 대박 오 잠깐만 한 놈 더 있네 야야 저기 한 명 더 있어 잠깐만 슈퍼맥 야 우리 슈퍼맥 어딨어 죽었어 자 보십쇼 이녀석은 치즈를 제가 좋아 슈퍼맥을 보여주지 아 맥과 위보라고? 딴딴딴딴딴 빠밤밤 빠밤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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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어 좋아 슈퍼맥 어머 어머 야 왜 안 맞아라 잘가 야 한 발 버렸다 빠바밤 빠밤 빠밤 에? 경찰청 사람들은요 딴딴딴딴 따단 빠라밤 이거고 아니 어떻게 맥가이머랑 경찰청 사람들은 헷갈릴수가 있어 완전 이다이네 막냐 아 네들 으 으으으으으으응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지? 혼나려고 아으알 자 이녀석은 예쁘게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아 물론 도망갈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스트레스하며 나 왠지 좌부 fiance 액션 게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면은 빵이야! 여기 아저씨, 그러지 마시죠 나는 당신을 패한 적이 없다구요 천사의 총관림,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초콜릿은 어디다가 쓰지? 초콜릿이 자꾸만 소모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퀵뷰를 줘야겠어 아니, 이거 초콜릿을 모아놓아 없어져요 여러분, 안 쓰면 없어진다고 난 근데 퀵뷰를 주는 거 까먹는단 말이야 나 퀵뷰 내놔요, 그래요 퀵뷰 좀 내놓으시지, 홀리야 반말하라는 건 아니구요 저는 이빨 썩진 않겠습니다 전 먹지 않겠어요 게임하면서 이벤트로 해라 뭐 그런 것까지 필요하나? 그냥 주면 주는 거지, 그쵸? 퀵뷰 있어봤자 뭐 없잖아요 퀵뷰 갖고 뭐 하려고 자, 엉덩이를 치질! 치질 개선 오, 아저씨 왜 이러나요? 자, 고자라니! 하하 아, 영어 맞추기로 퀵뷰 주라고? 알겠습니다 예, 영어 맞추기로 퀵뷰를 주는 걸로 하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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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지 마세용 일단, 뭐 이긴 한데